오빠! 왜? 나 좀 봐봐 왜 이래? 야 너 진짜 나 좋아하기는 하냐? 재밌냐? 오빠 표정 완전 대박 리얼했어 뿌듯해 야 넌 티셔츠 그거밖에 없어? 저만 목 넓이 어깨 많이 질 거 같은데? 그런가? 하긴 너무 오래 있긴 했다 에이 또 무슨 애가 밥 먹자 너가 정박에 하나, 둘, 셋, 넷에 들어가야 돼 오빠들 밥 먹어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너 머리는 왜 그러고 있냐? 이게 편하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 불편해 차일 거 같아 그치? 응 불편해 밥 먹을 땐 무슨 며칠 굶은 애처럼 흡입하질 않나 깜짝이야 너 뭐하냐 여기서? 운동하잖아 왜? 아니 그니까 그걸 왜 여기서 하냐고 나가서 해 싫어 밖에 무섭단 말이야 아니 네가 너 무서워니까 빨리 나가라고 왜? 화장은 커녕 맨날 귀신처럼 시커멓게 돌아다니질 않나 오빠 오빠 또 왜? 사람 신체 구조상 팔꿈치에 혀 닿기가 엄청 힘드대 되게 놀랍네 그거 그치 그치 오빠 오빠 나 좀 바보라니까 나 좀 되는 거 같지 않아? 아니 뭐 좋은 거라 자꾸 보래 어? 하.. 좋아한다는 남자 앞에서 저러고 있다고?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치 이렇게 두 버전인데 자피 너 어때? 와.. 덜 왔네 남지윤 둘 다 겁나 좋은데? 와.. 둘 다 진짜 좋아 지윤이 형 짱 동방 닌 진짜 음악가 하나 타고났다 태현아 넌 둘 중에 뭐가 좋냐? 하.. 글쎄 이 첫 번째가 퀄리티가 더 좋긴 한데 대중성으로 봤을 땐 두 번째로 어쨌든 고생 많았다 다 같이 고생했을 거야 여보세요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예쁘니 아 그렇구나 내일이 바로 우리의 트위치였구나 아이가 아이가 알고 있었다 오빠 나 왜 좀 몰랐냐 쓰레기 아무튼 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까지 손보고 내일 다시 들려줄게 내일 다시 해보자 고생했다 나랑 분리수거할 대민이 형 구해요 가자 아싸 고생했다 우리 분리수거랑 우리 분리수거랑 어디가? 지윤 오빠 아직 위에 있지? 나 우산 다녀올게 여기에 있어 가지 말고 응? 요즘 밖에 추워 아.. 괜찮아 나 갔다 올게 오빠 다 해가? 응 거의 너 여기 앉아봐 데모로 보낼게 두 개 있는데 안 들어온다 응 너 여기 앉아봐 데모로 보낼게 두 개 있는데 안 들어온다 날 넌 몰래 하루를 하루를 가득 채우고 기대해 매일은 떠날 수도 있다고 너는 너는 아름답구나 난 이거 난 이거 하나 더 했어 뒤에 거 안 들어도 난 이거 야 그래 데모로 보낼 건데 고민이란 걸 좀 해줄 수 없냐? 고민을 꼭 오래 해야 돼? 딱 듣기에 이거다 싶으면 이거일 수도 있지 아니 내 말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란 소리야 오빠 사람들은 꼭 복잡하고 길어야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 단순한 게 뭐가 나빠? 진심인 게 중요하지 꼭 복잡하고 길어야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 사람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내면은 사랑이야 진짜 사랑하는 거다 막 이러잖아 근데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덜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 내가 오빠 이렇게 좋아하는 거잖아 결론은 난 이 첫 번째 버전이랑 남준이 좋단 거지 어땠어? 나 자연스러웠지 나 좀 멋있지 않아? 아 나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어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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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지마. 아, 하지마.